만화 영화 만화 영화 만화 영화 아 그치 만화 영화 이렇게 하면 만화로 읽으면은 괜찮은데 만화를 좀 정확히 하려고 보니까 네 저도 하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구요 역시 우리 정모씨의 인생 만화 인생 캐릭터는 뭐였나요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그중에서 뭔가 저의 삶에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거는 슬램덩크의 정대만 슬램덩크의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었던 어떤 캐릭터였죠 굉장한 에이스입니다 농구만 하니까 중학교까지 굉장한 에이스였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잠시 나쁜 길로 빠져요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농구를 품고 있는거죠 근데 자기가 또 이제 자기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열등과 열등의식이나 이런 자존심 때문에 또 저 농구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못하는거야 이제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방황의 시기를 걷다가 자기 스승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농구가 하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하면 다시 도전하게 되는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3점 슈터로서 굉장히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남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이지 않을까 그래요 왠지 정대만 딱 이름 들으면 주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장은 아닙니다 주장은 이제 채치수 채치수라는 캐릭터가 딱 주장을 하고 남자 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이제 뭐 남자들이란다 그 슬램덩크의 주제 주인공은 강백호라는 캐릭터고 여자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가 서태웅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 저 정대만 아 이게 일단 닉네임 자체가 불꽃남자 정대만이에요 불꽃남자 정대만 존경하겠네요 그리고 서태웅이라는 이름도 그때 한참 서태지와 아이들에 유행했잖아요 영향 받았을 거예요 약간 그쵸 그렇게 약간 한 글자만 다르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무도사 배추도사 밖에 배추도사 무도사도 최고였죠 그게 그 케이본부에서 옛날 옛적애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설화들이나 이런 전통 얘기들로 만들어진 만화였었잖아요 재밌었어요 최고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숭이 캐릭터 코코땡의 캐릭터송도 직접 자살곡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달의 소녀분들과 함께한 더주세요 네 제가 그 코코땡이라는 캐릭터와 그 이달의 소녀 친구들과 함께 그 캐릭터송을 만들었는데 뭐 한 번씩 다 들어주시고 한 번씩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주십시오 더주세요라고 더주세요 네 굉장히 좀 귀여워요 제가 저도 이런 곡을 만들게 될 줄 몰랐는데 야 세상에 이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입금 내면 만들어야지 당연한 거죠 네 입금해 주신다는데 그럼요 열심히 제가 제 안에 있는 동심 다 끄집어내서 그럼요 그럼요 만들었어요 아우 기대됩니다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네